다음 참가자는요. 임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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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육군 부상 안에서 자유로운 음악을 하기 위해 선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역은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거. 정말. 지원 포지션으로는 보컬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손에는 트럼펫을 들고 계시네요. 한국의 챗베이커를 구꾼다고. 아... 챗베이커. 챗베이커. 그런 매력 있는 트럼펫 주자이자 싱어가 되겠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재즈예요. 락이라고 제일 좋아합니다. 아직 말투가 좀 남아 계시네요. 네, 좀 어색하거나 초면이거나 편한 사람들 아니면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바꿀까요? 아니요, 아니요. 좋아요, 좋아요. 네. 네. 기상 납부 소리요. 군악대에 가면 보직을 하나씩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트럼펫을 받아서 그때부터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20대 초반에 좀 청춘을 바쳐서 한 악기인데. 나와서 안 보니까 되게 좀 속상하더라고요. 이것도 잘 쓰면 멋있는 악기인데. 그래서 한번 활용을 해보자 해서 이번에 노래랑 트럼펫을 같이 섞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